성과주의 하나님을 경애하는 비범한 인생으로 사는 것은 복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평범한 인생도 너무나 소중한 복입니다. 성과주의 의상에 빠지면 적절성, 힘, 영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눈이 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과의 척도일 뿐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척도가 아닙니다. 삿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심이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심은 그동안 주인 삼아왔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삿개오는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삿개오가 그 나이 되어서 발견한 자신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자로 자신의 심령의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식탁교제를 나누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삿개오는 성과주의적인 우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삿개오는 성공의 위치를 추구하는 삶과 결별합니다. 대신에 삿개오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게 됩니다. 성공의 자리보다 믿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삿개오의 회심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는 사회적 회심으로 나아갑니다. 삿개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행한 불의와 악행을 내우치고 정의롭고 주변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삿개오가 발견한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개인적 회심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로 지속적인 주님과의 식탁규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회심은 결코 사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세상과 역사를 향하여 열려야 합니다. 즉 사회적 회심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쌓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욕망입니다. 결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인생의 목적이 축적해 놓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매 순간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이며 주변에게 되돌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다 그분의 은총의 선물이고 하나도 내가 그것을 얻을 만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삿개오는 깨닫지 못하고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보다 라고 한탄하며 자괴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삿개오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예수님을 만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 성전 건축을 위한 하루 기도 세상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느님 아버지 선지기구의 새 성전을 허락하셔서 감사해요. 선지기구의가 하느님의 사랑하고 마음 가득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모든 성도가 하나 돼요. 기쁨으로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느님의 기쁘시게 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침묵한 지혜와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느님 마음껏 하느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느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이으켜주세요.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한 마음 가지고 하느님을 위해 현실하는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새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정교회의 강력한 성년 이유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느님 행복하세요. 우리가 잊지 않아요. 사랑이여 교회의 주인의 신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